경남대학교가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지자체 대학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. 지자체 대학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은 지역의 대학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 청년의 지역정주를 높이는 데 핵심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 지역혁신 플랫폼으로 선정된 경남은 지역 내 17개 대학과 경남도교육청, LG전자와 한국전기연구원 등 49개 지역혁신기관이 플랫폼을 구성해 제조엔지니어링과 제조ICT, 스마트공동체 등 3대 핵심 분야에 협력할 계획입니다.